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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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잇? 플레이엠? 아니 회사 이름도 몰라. 우리 회사 이름 뭐였지? 플레이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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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엠이잖아요. 플레이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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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줄기에서 고통을 물려보았어 이제 가슴 잡고 앞끈 안에서 경혜 지내자는 뇌의 반대전 이것보다 낫떠어져 참으로 한다 준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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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준비야! 준비야!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야! 준비야! 자꾸만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확인하고 싶어져 준비야! 됐어요? 어쩔 수 없어 수영색인데? 쉐딩 쉐딩 떡볶이 쉐딩 좋아좋아 뭐하니? 벌칙이야! 야 우리 뭐하니? 벌칙하는거야? 우리 지금 뭐하니? 그럼 언니가 먹어요? 우와! 이거 어디서 사요? 떡볶이? 이렇게 말하면 예쁘다 웃기 베이비 숨길 수 없어 터져나오는 내 말 아 시끄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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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를 착한 편 저는 서로 다른 상일 뿐 존재하기 위한 인깔인걸 왜? 이제 부정하지마 Wonderful 사랑해 노래 하나만 하나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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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까지 무너지로 넌 가만히 해 넌 사랑해 사랑해 내 것만 가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You know you know I love you 네. 내가 오늘 날 날 찾아. 나의 시범을 만나게 될 것 같다. 나는 저의 맥주의 다 그런 것 같아요. 나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많다. 나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힘들다. 나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많다. 나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많다. 나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많다. 지친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으로만 떠나자 떠나자 하는데 결국 떠나질 잘 떠나질 못하잖아요. 하지만 오늘만큼은 잊고 힐링곡이죠. 비투비랑 겹친다. 괜찮아요. 그런가요? 아니요. 좀 달라주잖아요. 네. 저희는 그 뭐였죠? 정확하게 지금 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에요. 네? 리멤버요? 제가 리멤버요. 아 그거 뭐야? 옛 여의 아 지금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? 알아요. 뭐 어딘지 모르니까? 러브의 연장선. 얘가 말한 건 노노노 같은데요? 아닌데? 우리 무슨 얘기 하는거죠? 리멤버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가사가. 러브의 연장선. 그게 누구랑 가냐고 진화. 아 연인이랑 가는거죠. 약간 지금 연인 말고. 노래 춤을 추고 있어. 아 연인. 콤백을 좀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. 어떤 노래를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. 일도 없어라는 곡이에요. 어떤 내용입니까? 어... 노래 엊그저께 녹음했나 보죠? 러브의 연장선. 러브의 연장선. 참는 και 러브의 연장선. 좀 더 Pedrs 허엉 그노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팍팍팍 팍팍 너와 나 행복했던 날씨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, 하나는 그대의 존재 세상 가장 미래된 것 그대잖아 이분과 함께 했던 시간 팍팍 설레이나요? 한 번 모든 것이 없던 팍팍 이제는 가끔 생각나는 듯해 팍팍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? 머릴 수가 없어 한참 뒤로 버린 우리 애들 베이비 곁에 있어줘 내 맘이 들린다면 master 다시 저ligage anche 이번schl Kon vegetal 에헨지 отно sweet Also ing let hot 에이핑크 축하합니다 네 에이핑크 남다람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사랑해 넌 아이두 좋아해 넌 아이두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언니 하영이가 저기 여기 옆에 앉으라고 있어요 아 억울 수 있다 당연히 있다고 언니도 없는데 가사 나 왜 그래 나 진짜 뭐야 이거 뭐야 봐봐 엄마 엄마 아, 왜 이렇게 와? 왜 이렇게 와? 아, 왜 이렇게 와? 왜 이렇게 와? 죄송해요. 아, 왜 이렇게 와. 와... 와... 아... 아마 꿈이 나는 될까요? 대단히 대박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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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하하하하 와 설마 누가 설마 다 또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할 시간 이제 보여줄게 바로 사랑보다 더 다 걸렸어 넌 너 다 걸렸어 넌 자꾸 돌은 녀석 보면 큰소리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이 옆에만 계셔서 주신다면 저희 그린 말씀이 없으니까요. 네 열심히 하겠고요. 에이핑크의 모든 순간 생각이 여러분의 어떤 거 아시죠? 아시죠? 항상 함께 했어야 되니까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? 진짜 영원한 게 없다고 해도 저희가 영원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항상 저희랑 좋은 추억 우리 한번 예쁘게 살아가 봐요. 감사드려요. 늘 힘내줘서 감사드려요. 그래 맞아 다 알고 있어 모든 건 다 희미해져버려 꿈꾼듯 사라지겠지 영원히 바란 행복 속에서 자꾸만 커져가는 보라는 내 마음이 바보 같을 뿐이지만 추억이라는 마음의 상자 속엔 빛바랜 모든 것들을 담아 가끔 그리워질 때 떠내봐 줄래 힘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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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속 우리 다 만들어 놓은 빛바랜 모든 것들이 그때만 지금보다 더 빛낼 것 같아 모든 게ự kümmel 좋은 껑 מק 그리워질 때 떠내봐 주 spoken 그리워질 때 떠내봐 줄래 이렇게 한 번 sharp이 역을 넘어 빛바랜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추억이라는 마음의 상처 속에 빛발의 무빈 것들을 담아났던 그 미워질 때 꺼내봐 원래 힘든 시간을 써 우리가 만들어볼 빛발의 모든 것 끝내 나만 지금보다 더 빛나고 있을 것 같아 사랑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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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감사합니다